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제론이죠. 수요공급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여전히 수요공급이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요공급이론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버리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뒤에 가면 계속 수요공급에 관한 부분이 계속 용어상에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수요공급이론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를 좀 해주셔야 돼요. 수요공급이론을 가지고 7월, 8월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약직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용어정리라도 좀 해두시는 거 계산이야 그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대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정도라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요공급이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힘드신 분들은 수요하고 수요량하고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수요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요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 성격까지는 출제를 했으니까 여기 우리가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적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 물건을 구매를 완료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욕구이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게 모든 상품을 다 갖고 싶다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바일폰이 신상품이 새롭게 새로운 기종이 출시가 되면 누구나 그거를 갖고 싶다는 계획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 수요는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요라는 것은요. 항상 유효라는 표현이 수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수요는 만약에 새로운 모바일폰을 내가 구입하겠다는 욕구가 있으면 이거는 실제로 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에서 얘기를 할 때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 유량이라는 것은요.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라는 양이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소비했느냐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수량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게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로 구별할 때요. 먼저 이 절양 변수는 일정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애들을 절양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서울시라고 가정할 때 서울시의 주택이 지금 총 얼마나 될까?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 재고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기간을 명시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1,500만 채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2021년 4월 20일 현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주택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 인구가 몇 만이나 될까? 이런 거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지? 이런 거. 우리 집의 재산이라는 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 한 해 또는 작년 한 해 지난 한 2, 3년간 벌어서 지금의 재산이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약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아이들 저녁에 언제 자냐고 그럴 때 인재 잔다라고 얘기할 때 인구,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있죠. 이거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여러분의 집을 갖다가 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 본가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 그 다음에 가치, 지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량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유량 변수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의미가 분명해지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다 아니면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다.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소득이라든가 또는 소비 있죠. 이렇게 소가 들어가는 애들은 우리가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대라든가 또는 임대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대가 들어가는 애들도 역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량 변수에 대한 것도 간결하게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료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1년간 벌어들이는 그렇죠? 임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를 제외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량 변수다. 이런 애들은 절약 변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하나씩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이게 확실히 구별이 안 돼. 그렇다고 여기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 정도라도 정리를 해놓고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애들은 나중에 부수적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붙어서. 왜냐하면 이쪽이 문제가 출제가 됐던 설례는 있지만 매년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뒤에 페이지에 23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수요 함수가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가격 말고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소비자의 기호도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은 여기서의 해당 재화라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변할 수 있고요.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고 관련 재화라고 해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소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한 거고요. 얘들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변수라고 표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동시에 변하면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에 다 표시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프 상에서는 두 개의 변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함수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그 재화의 가격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그때 이미 수요함수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수요량이라는 게 이게 수요량이거든요. 이게 미지수인데 그거는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10이라고 해서 임의로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으로 바뀌니까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논리죠. 그렇죠? 그러면 110에서 20을 빼면 얘가 9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이 얼마? 9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갖다가 20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올려보는 거죠. 올렸더니 얘가 20으로 바뀌니까 110에서 2 곱하기 20의 논리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7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7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가 변했을 때 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여기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고요. 가격이 10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수요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했다?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법칙에 대한 거. 그래서 수요법칙은 기본적인 요건상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내용상에서 수요함수가 나와 있고 수요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요법칙. 그러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요. 이 수요법칙의 그림자가 수요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예, 여기를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가격이 10일 때는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90인데 가격이 20으로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70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요량이 변화가 된 것은 뭐가 변해서?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선에서 점의 이동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렇게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량이 변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그 이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배우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요법칙하고 수요복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을 때 얘가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소득효과하고 대체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체효과라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24페이지 상단에 대체효과라고 있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대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 대신에 얘를 마시거나 얘 대신에 얘를 마시거나 전혀 지장이 없죠. 둘과 똑같은 탄산음료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얘도 천 원이고요. 얘도 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걸 마시냐는 건 기호에 따라 틀려지는데 만약에 콜라의 가격이 12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콜라의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비싼 게 되겠죠. 그러면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소비량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는 대체 효과를 물어봤을 때는 이 표현. 상대 가격의 변화. 그렇죠? 이게 나타나면 대체 효과라는 걸 생각하셔서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수회량의 변화하고 수회변화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수회량의 변화예요. 수회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결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냐면 동일한 수효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출제자들이 이 점은 상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수효 곡선상에서의 이동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회량의 변화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었어요. 천 원일 때 백 개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가 수회량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기 우리가 뭐를 쓰기로 했어요? 가격을. 얘가 변해서 수회량이 변할 때. 그걸 우리가 수회량에 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만약에 1,200원으로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서 수회량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효법칙에서 수회량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회량에 변화를 준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회량이 변한 것을 우리가 용어를 수회량에 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동일한 수효 곡선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균형점이었는데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선에서 양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효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효의 변화라고 하는 애들은요. 얘는 요인이 뭐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수효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수효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수효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효량일 때 가격은 1,000원이고요. 얘가 100개였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수효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수효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효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아닌 가격 말고 다른 애. 소득이나 이런 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효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증가한 거냐면 수효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효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효가 증가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소득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효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수효가 뭐한 거냐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변한 거냐면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효가 증가하거나 수효가 감소했을 때 이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수효량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그렇죠? 그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수효의 변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효의 변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23페이지 가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로 확인하기. 거기 보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볼 때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지문을 가보시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효량을 변화시키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얘를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가격에 의해서 수효량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지만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답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효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한 너무 어렵다는 생각보다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여기 우리가 종측에 있는 가격의 변화에서 수효량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수요곡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효량의 변화라는 얘기고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해서 수효량이 변화가 되면, 그렇죠?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거죠.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표현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밑에 보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득의 변화예요.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그죠? 이 소득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제라는 건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제예요. 그런데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애들은 열등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어느 게 정상제고 열등제의 어떤 구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는 다 정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형 아파트는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상제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중간제라는 거는 소득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항상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은 소비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격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애들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그 파트만 한 번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먼저 그 밑에 가면 가격 변화의 예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글래 가면 시험 지문에서 활용을 한 건데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대신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죠.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소비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융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 비율하고 청구체 상환 비율인 거예요. 걔들도 시험에서 인용이 돼주는데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대부 비율을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대부 비율을 60%를 준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을 기준했을 때 융자금의 규모가 60%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면 6억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부 비율을 50%로 낮춰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5억까지밖에 융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려고 하면 대부 비율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낮춰야겠죠. 융자를 많이 못 받으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대부 비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총부채 상한 비율인 거예요. 이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부채 상한 비율은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의 차입자의 연소 덕분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율을 만약에 40%를 준다는 얘기는 연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일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4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금융할 때도 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40%니까 2천만 원 있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규모까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50%로 올라가게 되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득이 1억이면 50%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 규모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비율과 총보체 상환비율이 높아지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거나 부동산 수요 곡선이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대부비율과 총보체 상환비율의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이 비율을 낮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수요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내가 구입할 때 취득세에 대한 부중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기 내용에 보시면 수요를 감소한다고 했을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상이 되면 취득세가치.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고 하면 니은의 인구 감소. 그렇죠? 그다음에 미음의 부동산 거래세율의 인상.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런 문제는요.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때 관련제와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갔던 거죠. 예전에는 잘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또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의 분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